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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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목표인데요. 지속가능한 대청호 수전 보전이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청호 1지점, 추동 시스탑의 수질이라든지 그리고 대청호의 오염배출원인 곳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생태학천 복원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지형이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형상인데요. 대전은 대전천이 있고 유둥천이 있고 갑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삼천동이라는 곳에서 이 물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삼천동이었는데요. 지금은 둔산삼동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 물이 만나서 금강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상도로라고 해서 하천 옆에 찻길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다녔는데요. 지금은 다 거의 거두어졌고 지금 대전천만 자동차가 하상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하천을 하상도로 걷어내고 거기에 생물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조금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을 대할 때 좀 더 저희가 조심스럽고 귀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삼자천을 가보면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행위를 하실 때 정말로 내가 하천이 되어보고 자연이 되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이 말이 많이 생각납니다. 대전에 물이 있어서 삼대하천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삼대하천이 대전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 삼대하천을 통해서 저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또 우리가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 대전의 삼대하천을 꼭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대하천에서 깨끗한 물을 너한테 보내줄게 그리고 우리 삼대하천을 통해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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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대하천을 통해서 우리